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겠어 과연 메이플랜드가 어떠한 상황인지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 유튜브 댓글까지 지금 다들 메이플랜드는 맞다! 히치다! 이런 이야기가 진짜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시 잊게 생겼으면 개쭈 메렌 짐바부 행 얼른 발빼락 했잖아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메이플랜드가 핵이 있다는 거는 아마 다들 인지하셨을 거예요 옛날 메이플도 핵이 워낙 많잖아요 듀프 뭐 자석핵이라고 이제 막 탁 끌어오는 거 송송 버그라고 마우스로 이렇게 캐릭터를 움직이는 거야 마우스가 있으면 이 캐릭이 마우스로 이렇게 따라다녀 뭔지 알겠죠 이 마우스버그 핵이 좀 대표적인 유명한 사례가 있는 게 자꾸 2단계가 깨기 힘들 때 너무 귀찮고 힘들 때 이제 그 버그로 깨주는 게 맞단 말이야 당연히 이제 메이플 랜드에도 지금 이게 좀 심하다 고스란히 지금 메이플 랜드에서 사용이 되고 있어서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 핵이죠 여러분 여기 가는 아 와 와 와 야 기공 기공균형 및 다른 스킵 어? 뭐야 아 사람이 들어오면은 안 걸리려고 바로 죽고 가는 거네 맞지? 유저 감지되면은 안 쓴 척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와 경험치 올라가는 거 봐 와 이런 핵들이 지금 엄청 풀려 있다는 거잖아 그치 메이플 랜드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네 스타크래프트 안에서 유즈맵이 있잖아 딱 고렇게 비유를 하는 게 맞다 하더라고요 이제 유저분들이 만드는 게임이다 보니까 이 핵을 만드는 이 막는 게 한계가 있대 참 이게 그날에도 핵은 못 막았고 지금도 못 막아서 메소재 안 걸었잖아 그니까 그거잖아 시디핵이 나왔는데 시디핵 못 막으니까 시디를 없앴잖아 그런 거 같은 느낌인 거 같아 하하하하 어 근데 이번에 이 핵이 지금 너무 퍼지니까 게임 시세가 완전 지금 뒤집혔대 내가 처음 게임 했을 때는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한 100만원이면은 4만원 정도였거든 지금은 5천원도 안 한대요 핵 유저가 너무 많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메이플 랜드 운영진 분들께서 최근에 공지 떴던 게 뭐였냐면 저번에 만천명 핵 유저를 잡았다 근데 이게 잡을 수 있는데도 어느 정도 이제 계속 퍼지니까 좀 자제를 했을 수도 있겠다 안 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퍼지는 거야 그냥 무한한 생성이 되어버리니까 내가 뭐 이걸로 뭐 아이템 팔고 이런 걸 돈 벌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와 이게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게 좀 아쉽죠 와 이건 슈바 경력이 있음이야? ㅈㄴ나 빠른데? 한 8차 스킬급 아니야 저거는? 메이플에서 메이플 월드 메이플 엔드가 너무 흥하니까 혹시 독을 부르지는 않았겠지? 하하하하하하 아이 그럴 일은 그냥 좀 장난 무슨 개 소리로 넘어가는 거고 우리가 정말 그 게임을 즐길 때는 정말 정말 순수했을 때야 어릴 때였으니까 웬만한 대다수가 10대였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알 거 다 알고 막용할 수 있는 하하하 나이가 됐어요 어떻게든 벌 수 있는 이렇게 핵을 쓸 수 있는 그러다보니까 하하 근데 아 이게 좀 너무 안타깝고 아쉽다 정말 순수하게 즐기는 유저가 많았던 게 아니고 핵을 쓰면서 돈 벗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게 하하하하 추억이 너무 빨리 이끌어지는 거 같아서 가슴이 너무 아파요 하하하하 어? 한번 핵이 있다는 곳을 직접 가보자 나 이렇게 생긴 사람들 보면 다 핵 쐴 거 같아 그냥 하하하하 절대 아니겠지만 왜 이렇게 했더니 아까 전에 보니까 이런 캐릭터가 다 핵 쓰고 있더라고 하하하하 한번 핸내사랑터 2를 가보자 어? 야 여기 핵 썼다 야 촛불 사실 여기 있잖아 여기 핵을 쓰고 있었네 키네시스가 온 거야? 하하하하 진짜 존나 은근슬쩍 슬슬쩍 존나 많다 핵이 거의 그 수준이었어 어? 여기도 야 여긴 달팽이 위에 있다 빨리 어 보여줘? 뭘 보여줘 어? 씨X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무슨 일이야 안녕하세요 글자 아니 아니 하하하하하하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어머려나 아니 이건 그만 써 그만 야 이거는 잡혀가야겠다 이거는 운영자님 여기 당장 잡아갈 수 없나요? 이 친구 어? 뭐야 닉네임이 바뀐다고 이렇게? 뭐야 쟤 잡아봤자 핵 2만명 남아있음 하하하하 아니 왜 다 이렇게 쇠도끼 들고 있고 이러면 다 핵 같냐 다 핵 같애 그냥 이제 글자형 핵쟁이가 장점 시간당 10만 매소해준다는데 이거 받아도 돼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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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새끼야 하지마 하하하하 와 내전 시세가 2200까지 올라갔어 야 800이었건 내전 시세? 그냥 매소시세 개떡락하니까 내전 2200 됐어 오 뭐야 찐뜼다 야 머시아 찐뜼어 야 님들 비키 야 야 뭐야 이거 찐뜼어 아 쉬바 1배 안 뜸 하하하하하하 야 진짜 떴어 개 웃겨 대리강아 좀 오 발터 2층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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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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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로 접으신게 맞을거 같네요 죄송합니다 오케이 고 제가 이거 잘 바릅니다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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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립니다 이거만은 와 뭔데 디바 이게 된다고? 뽀뽀할게 모니터에 야 하지마 새끼 하지마 하지마 내일이면 20억 된다고? 하하하하 아니 슈발 무슨 아 물가 왜 모래면 40억이고 글피면 80억이야? 이러지마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와 송송 마박 와 어디갔어? 또 사라졌어 미니맨? 어 미니맨 여기있어 와 와 혹시 이거 잠깐만 이쪽에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? 한번 정보 좀 볼게요 맞다 와 정분위 화령님 2명 짓니 1명 잡았으면 제가 2명 잡아드렸으니까 이제 앞으로 19,998명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시발 하하하하 하하하하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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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조By 트랩 빙 क pa 그 으 아 으 으 으 으 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